여기 있나? 응 자, 스매싱 아, 네네네 대각 드라이브 걸고 직선 드라이브 건 다음에 직선 스매싱 자 대각, 여기서 대각 드라이브 자, 대각 걸고 직선 건 다음에 스매싱 있는데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걸고 옆으로 바로 이동하고 세게 앉혀도 되니까 업지 말고 일자로 때려줘야 돼 일자로 준비 하나 그냥 일자로 둘 그렇지 셋 따라오고 걸고 걸고 여기서 손목 손목 더 써야 돼 둘 그렇지 대각 치고 천천히 오면 안 돼요 자,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기다렸다가 손목 다시 하나 둘 위에서 손목 그렇지 하나 둘 위에서 손목 그렇지 하나 둘 둘 기다렸다가 손목 다시 한 번 더 힘 좋아요 나이스 바꿔주세요 자, 스매싱 대각 드라이브 걸고 백쪽 드라이브 건 다음에 이제는 걸고 멈췄죠 공 오면 끝내는 거예요 오른바 앞으로 들어와서 총 네 개 하나 때리고 배갑 걸고 하나 둘 오른바 들어오면서 끝내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끝내 그렇지 하나 둘 셋 걸고 멈춰 오른바 힘이 더 좋아졌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건 뭐 해야돼 오 라켓 자,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 하나 나이스 다시 하나 둘 셋 넷 라켓 들어 기다렸다가 그렇지 미리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둘 기다려 하나 멈춰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이스 나이스 바꿔주세요 이제 직선 스매싱부터 직선 스매싱 대각 드라이브 직선 드라이브 하고 앞에 푸싱이에요 이제 내가 직선 드라이브를 잘 걸었죠 그러면은 앞에 짧게 오잖아 그러면은 거기 공까지 끝내줘야 돼 내 드라이브가 약하면은 이 사람이 뒤로 올려서 스매싱하게 되는데 내가 대각 드라이브 걸고 직선을 내가 잘 걸었으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존 다이아몬드 존 원래 다이아몬드 존? 어디요? 다이아몬드 존? 어디요? 다이아몬드 존? 다 여기? 그쵸 저 끝에 있는 다이아몬드 존 저기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아 그런데 여기로 간다 해도 또 공이 이렇게 떠가잖아요 그럼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중간이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깔려야 돼 그래 이 사람이 올릴 수밖에 없게 같은 급수로 따지면은 이 공을 다시 스매싱 때릴 조가 없어요 A조랑 하면 몰라도 이렇게 밀었을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또 올린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올리는 게 많아서 올리게 만들어요 자 스매싱 하고 대각 걸고 자 대각 걸어 직선 건 다음에 여기 끝내요 그렇지 그렇지 앞 걸고 기다렸다가 앞으로 와서 끝내요 하나 둘 셋 들어와 자 걸고 멈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왼발 점프해도 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기다려 하나 둘 기다려 어떻게 칠지 정해 그렇지 근데 앞에까지 오겠어요 이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른발 들어 그렇지 그게 가장 좋아요 크게 자 준비 하나 멈춰 둘 멈춰 셋 기다려 오른발 들어와 그렇지 잘했어 하나 그렇지 둘 셋 멈춰 넷 그렇지 감춰 하나 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멈춰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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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면 안 돼 다 둘 둘 네 v